수상해, 매우 수상해 양송이! 뭐가? 오늘 송이가 아프다고 연습 빠진 거? 오늘 3시, 이틀 전 3시, 5일 전 3시! 성실한 송이가 3일이나 연습을 빠졌잖아! 대체 왜? 우리가 쫓아야 할 진실의 키는 바로 시간! 시국! 그럼 3시에만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단 거야? 바로 그거야! 범인은 레이나 카페 스페셜 딸기파이! 샤이닉스타 22화! 쉿! 조심조심! 큐리의 비밀! 매일 3시마다 나오는 스페셜 딸기파이! 우리도 빨리 가자! 한참이나 카페 스페셜 딸기파이! 모든 스페셜 딸기파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